창조주의 능력 묵상말씀 2사야서 29장 1절에서 24절 아리엘에게 아리엘에게 다이시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해수에 해수를 더할지니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치려고 사방으로 진을 치며 너를 치려고 산을 쌓아 올려 포위하며 너를 치려고 요새들을 쌓아 올리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속에서 말하며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나리라. 내 목소리는 부리는 영을 지는 자의 목소리같이 땅속에서 나며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와 속삭이리라. 또한 내게 있는 타국인들의 문의는 작은 티끌같이 되고 무서운 자들의 문의는 사라지는 겨같이 되리니 참으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리라. 망군에 죽해서 천둥과 지진과 큰소리와 폭풍과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또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녀의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밤의 환상 속에 꿈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진하며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이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성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자들의 환상 개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오.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괴획을 죽게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리야 누가 우리를 알리야 하나니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는 것은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로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바라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바라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아주 잠시 후면 내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이 눈여 듣고 캄캄한 데서 보며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기뻐하리니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물을 놓으며 무익한 일로 의인을 옆으로 제쳐놓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자기 자녀들 곧 내 손으로 그의 한가운데서 지은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며 야곱이 거룩하신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새길 말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9장 24절 오늘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주냉하는 자네 반석 위에 도닫고 집을 지음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찰짓고 찰짓세 우리 집 찰짓세 만세 반석 위에 만세 반석 위에 도닫고 우리 집 찰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네 모래 위에 도닫고 집을 지음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도를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찰짓고 찰짓세 우리 집 찰짓세 만세 반석 위에 도닫고 우리 집 찰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물을 고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명령 상벌 줄이 찰짓고 찰짓세 우리 집 찰짓세 만세 반석 위에 도닫고 우리 집 찰짓세 말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주변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 거래를 도모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남이 모르게 비밀리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옮겼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비밀스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게 이를 추진하려는 불신앙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마치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의 소유와 능력을 부정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에 이유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만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위종자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 전하는 오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께서는 곧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며 기름진 밭은 숲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이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축복하여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생산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열어주실 구원의 시대에는 자연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영역도 변역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신실한 이들이 그분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하였던 자들은 임박한 구원의 시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실천, 사회의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묵상해 봅시다 묵상, 공동체의 무릎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을 변역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의 두 손 묵상,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 아멘